정보, 춤, 춤, 루, 본, 쓱값! 예! 파. 바. 알파카. 이게 길은. 낙타 낙타 왜 다 동물이야? 삼성 응원 삼성 메아리? 박현빈 패스 왜 알파카라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진들 그게 너랑 되게 데카코마니처럼 보였어요 지금? 지금도? 알파카? 네 자보라 할 때 특히 이 친구가 보시다시피 목이 굉장히 길어요 네 자기 목 뼈가 너네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산화가 더 많아요 지금도 그럼 기린 왜 낙타라고 그냥 그거를 보면 알겠지만 너가 낙타를 좀 많이 닮았어 쿠션 같은 데도 한번 찍어봐 낙타가 거기 있을 거야 지금도 낙타 지금 낙타가 거기 있을 거야 아직도? 지금 가서 찍어봐 거기 있을 낙타가 있을 거야 거기 오빠가 지켜줄게 아 용건이 첫 이미지가 뭔가 오빠가 딱 지켜줄 것만 같아요 그런 멋있는 오빠 아직도 그 이미지 그대로 있죠 근데 이렇게 내 걸 못 맞춰줬어 지금까지 소년 용건의 널 처음 본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